앤티크의 앤티크가 공연이 있어요. 구입할게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I'm going home. 일을 쉬고. 일을 쉬고. 스테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도 많이 찍는다. 아, 모든 영상도 많이 찍은 타임. 와, 굉장히 많이 찍은 타임. 와, 이거 막 이런 느낌의 감정도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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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의 감정도는 진서 이씨, 진서, 머리 또 염색했어. 머리 안 어울린다고 다 그래서, 머리 염색했죠 맞아요 울면서 염색했어요 나도 머리 한번 지금 봐봐 어 지연아 안녕 나 머리 색깔 진해지지 않았어? 나 어제 동키홀에 가갖고 지금까지 뉴스 스포츠는 감사합니다. 저 이제 숙소에 도착하면 바로 끌건데 거기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갑자기 아 사마디카 고픈카 사마디카 볶음밥 고픈 어 몰라 아니 조커 이제 또 한 번 하면 근데 두 번 쓸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짜갖고선 이제 린스 왜냐면 그냥 하면 너무 진하게 나오니까 닌스랑 제가 단백질 에센스 플러스 해갖고 했더니 이런 색깔이 나와서 지금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단독으로 하면 단독으로 하면 태국에 갈 계획이 없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갑니다 사바디캅 사바디캅 이제 학생 이벤트도 할 계획이고요 천사 부드럽게 말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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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프롬 키스 프롬 genaus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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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찬을 많이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TV 잘 하면은 잠시 켤 수도 있어요. 오늘은 혼자 켤 거고. 저 요즘 방송을 너무 못 해갖고. 근데 켜면 좀 많이 와야 돼요 여러분. 저. 정주. 정주님 안녕하세요. 정주님. crew. 감사합니다. Find으 But. 감사합니다. étaient I think very not good you know. Okay. Let's go. 차가 빨리 달리기 시작했네요. Perfec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영어 담당이 있잖아. 계속 떠들었더니 목이 아프네요 여러분 손이 이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땐 좀 인디언같이 느껴진 느낌 있었죠 아 써 큐트 어 릴드 잉그리스도 이렇게 어 릴드 잉그리스도 이렇게 어 릴드 잉그리스도 이렇게 어 이제 슥슥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보도록 할게요 어 빠이빠이 시유 빠이빠이 지금 도착해서 저 가볼게요 여러분 이따 봐요 아 아 아 아 아 아